추락할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사계절문학상과 마해송문학상 수상작가 이송현 작가의 신작으로 1만번의 다이빙입니다.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1만번의 다이빙은 수없이 뛰어내림으로써 비상을 꿈꾸는 다이빙 선수들의 굳은 의지와 치열한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답게 수면을 향해 낙하하는 다이빙 선수들의 불그레의 의지와 애환이 현장감 있게 펼쳐지고 있어 마치 그 치열하고도 뜨거운 세계에 함께하고 있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해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1만번의 시도와 노력이 어떻게 다이빙 유망주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일으켜 세우는지 지켜보는 동안 인생이란 길 위를 걷는 우리 모두에게 울림과 위로가 전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한걸음 올라서기 위해 1만번 떨어지는 다이빙 유망주들의 뜨거운 분투기 1만번의 다이빙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꽃 피었네 다이빙 대 위에 서면 나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다이빙 풀을 메우는 새파란물 다이빙 대를 올려다보는 사람들 천장에서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뛰어내리는 찰나의 순간에 내 눈 안에 담길 낙하 속도와 벽면의 무늬와 관중석에 자리한 사람들의 표정까지 그 모든 것은 환희와 설렘인 동시에 우려와 공포이기도 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뛰어내린다. 빛 속으로 눈 속으로 안개 속으로 태양 속으로 하다못해 보이지 않으나 피부로 느껴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이로 몸을 날린다. 뛰어내림으로써 나 자신을 증명하고 후퇴와 성장을 반복하고 있다. 아닌 척하려고 했지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기운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심호흡이라도 크게 했다간 쫄았다느니 자세가 틀려먹었다느니 하며 선배들이 잔소리할 것 같아서 단전으로 온 힘을 집중했다. 코어 근육이 찢어질 듯 절여왔다. 박풍덩 씨 자꾸 이러면 너 재미없다. 기제 코치가 날 보며 활짝 웃고 있었다. 턱 근육에 미세한 경련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기제 코치가 어금니를 물고 내게 경고를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했을 것이다. 이름 대신 풍덩이라고 호명됐다는 건 내가 오늘 훈련에 구멍이란 뜻이다. 하... 재미는 이미 오래전에 제 갈 길을 가고 없네요. 조명을 따로 켜지도 않았는데 기제 코치의 반상머리가 눈부셨다. 왼쪽 귀 바로 위에 오륜기를 문신으로 새겨 넣은 기제 코치 다이빙 금메달리스트를 키우겠다는 그 열의를 심장이 아닌 자신의 머리에 남겼다. 역시 국내 최초 올림픽 결승전에 진출한 1호 국가대표 출신다웠다. 시선을 피했다가는 다이빙 보드에 올라가기도 전에 얼차려를 받을까 기제 코치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대답 잘하겠습니다. 대답은 기똥차게 했지만 솔직히 이번에도 제대로 폼이 나올까 의문트성이다. 살면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작년까지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였다. 그러나 올해 생일을 지나면서 일직선이 그 말을 눌렀다. 물론 호통 앞에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라는 전제조건이 한 세트처럼 붙어있었다.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 몸은 늘 자루젠 듯 일직선이어야만 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폼이 나오니까. 반듯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적도 없는데 어쩌자고 나는 전신을 일직선으로 꼿꼿이 세워야 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나. 이제껏 아무 생각 없이 훈련하다가 올해 들어 부쩍 잡생각이 많아졌다. 권재우는 이런 내 고민을 듣더니 한마디 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승패가 좌우되 그딴 거 생각할 잠이 있냐? 역시 다이빙계의 알파고 같은 놈이었다. 오늘도 나보다 먼저 다이빙 보드에 오르고 먼저 공중으로 솟구치고 먼저 물속으로 수직 낙하했다. 나보다 먼저 움직인 만큼 연습 횟수도 앞서고 있었다. 남보다 한 발 먼저 뛰어야 성공한다고 맹신하는 건재운 말이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매번 승패 운운하는 녀석의 말을 듣고 있자면 괜한 서운함과 씁쓸함에 한 대 지워받고 싶어졌다. 점프! 기제 구치의 호령이 수영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하나, 둘, 점프! 역시 세까지 셀 필요도 없이 권재우는 빠르고 정확한 도약 자세로 공중으로 솟구쳤다. 공중 동작이 완벽에 가까웠다. 아쉬운 것은 입수 동작에서 발끝이 살짝 뒤로 넘어갔다는 점뿐이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별 차이 없겠지만 우리에게 그 살짝은 승패를 좌우하는 전부였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물보라의 크기를 좌우했으니까. 물보라 없이 깔끔하게 수면을 찍고 입수하는 것 바로 다이빙 선수의 사명이었다. 노 스플래시 노 스플래시 립 엔트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표였다. 찰싹 엇! 따가워요! 기제 구치는 손버릇이 별로다. 선수에게 자신의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손버릇이 나쁘거나 변태이거나 아니면 둘 다여도 상관없을 듯 했다. 오직하면 별명이 뚜껑일까? 정확한 명칭은 소뚜껑이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소뚜껑만한 손이란 의미인데 아이들은 그냥 뚜껑이라고 불렀다. 응원한다고 철싹 정신 차리라고 철석 이렇게 맞으나 저렇게 맞으나 묘하게 사람 뚜껑 열리게 만든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꽃 피었네. 엉덩이에 꽃 달고 다니지 말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축하 꽃다발 받아. 이제는 하다못해 내 수영복을 갖고 태클인 건가? 자신의 입수 동작에 화가 났는지 물밖으로 나오는 건재훈의 표정이 영 아니올시다였다. 화를 참으려고 녀석이 입안에서 제 살을 잘근잘근 씹는지 오른쪽 뺨이 일그러졌다. 아마 화를 시키지 못하면 살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저러고 있겠지. 물보라가 만든 파장은 순간인 듯하지만 우리 마음에 남은 파장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상은이 되었다. 오죽하면 나는 나무의 나이테도 질색이었다. 나이테의 모양새가 입술을 실수했을 때 수면 위 파장과 비슷한 꼬리여서 말이다. 3미터 스프링보드 위로 천천히 올라섰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지 않는다.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심호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작은 흔들림조차 내 동작에 눈곱만큼의 영향이라도 끼칠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하나, 둘 느리지만 진중하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내 혼을 갈아 넣었다. 셋, 점프 둘 박자에서 공중 동작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훑어내렸다. 두 팔을 머리 위로 뻗고 숨을 멈췄다. 몸이 단단해질수록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모든 것은 찰나였다. 몸을 구부리고 펴고 뒤틀고 입수 머리가 수면과 마주하는 순간 발끝을 떠올렸다.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발끝에 온 신경을 몰아주었다. 사방이 고요했다. 전실을 감싸는 물의 흐름에 나른해지는 기분이었다. 가능하다면 영원히 물속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싶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전까지 이런 사치는 상상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어허 박무원 물장구 그만 치고 나오너라. 감독님이었다. 빨리 떨어지고 빨리 헤엄쳐 나와 빨리 다시 다이빙보드 위에 서는 길만이 올림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게 감독님의 지론이었다. 물속은 따뜻했고 늘 봄 같았다. 물 위로 올라가기 전 시선을 내려 수영복을 보았다. 물밖에서 요란스럽게 느껴지던 꽃무늬들이 물속에서는 다정한 봄꽃 같아 보였다.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는 속담은 선조들이 날 두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금요일 야간 훈련을 마친 날이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들르는 곳이 있다. 우리 동네 가장 흐미진 골목에 있는 편의점이었다. 남들보다 다이빙 시작이 늦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개인 훈련이라도 더하는 방법뿐이었다. 편의점 가는 맛에 개인 훈련을 멈출 수 없는 것도 이유였다. 동네 사람들은 이 편의점을 기적의 편의점이라고 불렀다. 이런 별칭을 갖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딱 두 가지만 꼽는다면 무슨 업종을 해도 망해서 나가던 가게터에서 전국 매출 3위의 위협을 달성했다는 점 그리고 기적의 편의점에는 더 기적같은 알바생이 있다는 점이다. 그거 비싸 먹지마 기적의 알바생 구본이는 편의점에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 사사건건 참견했다. 손님이 알아서 제품을 고르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보인 게 확실했다. 참견하는 이유는 거의 동일했다. 비싸다는 것 그러니 가성비를 따져서 다른 제품을 골라주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간혹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나 돈 있다 라며 발끈하는 손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적의 알바생에게 홀랑 넘어가길 수였다. 근육통을 달고 주 5일을 버텼다. 주말을 앞둔 즐거움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먹는 거였다. 무슨 상관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왜 이러는 거야 넌 그 자세가 틀렸어 아 진짜 기분 나쁜 말이다 이젠 구본위에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단 말인가 내 자세는 내 자세는 늘 틀렸다는 지적질 뿐이었다. 사방팔방에서 똑같은 소리를 하는 통에 놀랍지도 않다. 먹지 말라니까 소불고기 도시락도 소불고기 도시락도 내 돈 주고 못 사먹는 팔자라면 더 살아볼 필요도 없는 인생이다. 우유크림빵을 손가락으로 찔러보지도 못한다면 내 영혼이 크림처럼 부드러울 것이라고 상상하는 일 따위는 기대하지도 말아야 했다. 나는 구본위를 무시하고 도시락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구본위가 빨랐다. 고1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 육상부였다고 하더니 뻥이 아니었나 보다. 소불고기 도시락을 움켜진 내 손목을 거세게 거머진 구본위의 악력에 깜짝 놀랐다. 육상부가 아니라 복싱이나 역도 같은 힘께나 쓰는 종목을 하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5, 4, 3, 2 뭐하는 거야?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구본위가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손목을 풀어줬다. 먹어 공짜야 유효기간 지났다. 대신 고맙다고 정중히 인사해 내 몫을 주는 거니까. 구본위는 생생내는 것을 즐기는 알바생이었다. 우리 동네에는 크고 작은 편의점이 몰려있어서 경쟁이 어마무시할 것 같지만 구본위가 일하는 곳이 압도적으로 매출 신기록을 올리는 중이다. 공식적인 매출 기록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구본위가 자기네 매장이 전국 매출 5위안이라고 했을 때 대놓고 코웃음을 날려주었다. 그런데 전국 매출 3위를 찍고 본사에서 편의점주 부부를 태국으로 여행 보내줬다는 소문이 돌고 나서부터 나는 구본위의 영업실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본위란 이름 석자는 세일즈의 보배를 상징했다. 다양한 직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구본위는 골목안 편의점을 버리지 않았다. 생각보다 의리 있는 캐릭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순진한 오판이다. 구본위는 돈에 의해 움직이고 생각하는 존재다. 야 박무원 너 내가 잘해주는 이유 알지? 어 어 알아 뇌에 문신처럼 새겨졌다고 그만 좀 물어봐. 구본위가 눈썹을 꿈틀거렸다. 눈썹을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경고의 의미다. 조심해야 한다. 반말도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나는 소불고기 도시락을 가슴팍으로 끌어안고 구본위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었다. 금메달 따서 연금 나오면 크게 한턱 쏩니다. 인터뷰 때 반드시 누나 이름도 꼭 말해주고 사실 인터뷰에 왜 구본위를 언급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구본위가 자신의 빅픽쳐를 내게 알려주는 순간 나는 이 누나는 내 적수가 아니구나 탐복하고 말았다. 금메달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튜브 미래의 사업 홍보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소 불고기 도시락 이번에 가격 올랐어. 돈 아껴. 이런 건 내가 챙겨줄 수 있으니까. 은근히 다정한 말이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시간이 지나서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했으나 냄새가 끝내줬다. 1초 사이로 상품이냐 폐기물이냐 판가름이 난다. 마치 다이빙보드에서 발을 떼는 순간 성공이냐 실패냐 갈라지는 선수들의 처지와 같이 말이다. 볼이 미어지도록 소불고기를 한가득 밀어넣었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양념이 딱 내 취향이었다. 너 이 빤수 뭐니? 가방 지퍼가 열린 틈으로 수영복이 보였나 보다. 구버니가 내 옆으로 딸기우유 하나를 쓱 밀어주었다. 딸기우유는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구버니는 듣는 척도 안 했다. 오히려 서비스는 주는 대로 먹는 거라며 까다롭고 유난스럽다고 내 흉을 봤다. 수영복 처음 봐? 이렇게 눈 튀어나오게 현란한 남자 수영복은 처음이야. 구버니가 파리체로 수영복을 걸어들었다. 내 수영복이 파리도 아닌데 저런 취급은 불쾌했다. 뭐 하는 거야? 남의 경건한 경기복에 너 꽃돌이구나?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누나는. 수영복에 얽힌 사연도 모르면서 구버니는 수영복이 야하다느니 남세스럽다느니 수선을 피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자가 꽃무늬 같은 소리를 하냐고 소리를 지르려다 말았다. 항상 무채색 수영복만 입던 나와 확실히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수영복이었다. 하지만 내 눈과 손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거부할 생각은 없었다. 무엇이든 처음은 어색하고 불편하기 나름이다. 수영을 하던 내가 다이빙으로 종목을 바꿨을 때만 떠올려봐도 그렇다. 이거 입고 꽃길만 걸을 거야. 도시락을 싹 비었다. 밥풀 하나 남김없이 먹어치었다. 그리고 딸기 우유를 수만 번 쉬지 않고 마셨다. 입안에서 딸기향이 사라질 때쯤 나은강이 떠올랐다. 딸기향 샴푸를 사용하는 나은강은 딸기보다는 전투기 같은 애였다. 여자 다이빙계의 유망지로 이름을 날리는 나은강은 뭐든 빨랐다. 빨리 배우고 익히고 무엇보다 다이빙대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뛰어내렸다. 우리는 나은강이 다이빙대에 올라서면 우러러보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외쳤다. 전투기 출격 짓궂은 남자애들은 나은강이 뛰어내릴 때 피슈욱 하면서 전투기 소리를 흉내내기도 했다. 무리에 섞여 나도 몇 번 그 소리를 따라했다. 도약이 아닌 추락을 연습하는 우리는 덩달아 가라앉는 기분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선수들 사이에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진다는 걸 다들 뻔히 알았으니까. 그런 나은강이 사흘째 훈련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누구와도 잘 어울리던 나은강이었는데 정작 나은강이 왜 훈련장에 나오지 않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뚜껑이 날아올 게 뻔해서 기재 코치에게는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고 감독님은 내 아까림이라 하라면서 쓸데없는 질문을 했다고 지상 훈련으로 내게 지옥문을 열어줄 것이다. 누나 나 가요 문 잘 닫고 있어 편의점을 나서며 구본이에게 신신 당부했다. 저 누나는 왜 야간 알바까지 나서서 하는 걸까 위험할 텐데 말이다. 박무원 너 바보구나 편의점에서 문을 잘 닫고 있으면 어떡하냐 활짝 열어놔야 손님이 모여들지 밤이 깊었다. 나은강에게 문자도 카톡도 보내봤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내 휴대폰은 밤의 어둠에 잘 스며들었다. 사방이 조용했다. LED로 바뀐 가로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담벼락을 넘어온 나뭇가지가 만든 그림자들이 뿜어내는 낭만을 망치고 있었다. 봄 온다고 꽃수영복이라더니 너는 봄 꽃보러 안 나올 거냐?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았다. 익시 파는 나은강이 얄미워지려고 했다. 나는 작은 일이라도 미주할 고주할 나은강에게 말할 것만 얜 증발하듯 사라진 것 같아 섭섭했다. 박무원 봄 온다. 꽃수영복 입고 꽃길만 걸어 꼭 매년 생일이면 무심하게 선물 꾸러미를 툭 던져주던 애가 이번에는 닭살 돋는 손편지와 함께 현란한 꽃무늬 수영복을 선물했다. 이름 모를 꽃이었다. 알지도 못하는 꽃이었다. 내가 아는 건 선물 받은 수영복을 훈련장에 입고 나오지 않았다가 나은강에게 욕을 먹느니 입고 나가 준다였다. 그런데 나은강은 내가 꽃무늬 수영복 입은 모습을 보지 못했다. 뉴스에서 연일 이상기온이라며 때늦은 벚꽃을 반겼다. 오래 볼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일까 내일이면 나은강이 훈련장에 나오지 않은지 나흘째가 된다. 꽃길은 혼자보다 둘 둘보다 여럿이 함께 걸어야 신난다는 것을 나은강은 모르나? 어둠을 보고 들어갔는데 어둠을 보며 나왔다. 노래 다이빙 선수들보다 출발이 늦은 나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그저 어둠을 보고 하류를 시작하고 어둠을 등지고 연습을 마무리하는 수밖에는 밤의 어둠과 둥트기 전 어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비몽사몽 새벽 훈련에 나올 때는 잠을 깨려고 매번 어둠의 정의를 내리고 차이점을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답은 늘 찾지 못했다. 너무 졸려서 뇌가 도통 일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국 찬물의 몸을 의탁해야 육체도 정신도 말짱해진다. 오늘은 유난히 몸도 마음도 무거웠다. 간밤에 먹은 소불고기 도시락이 아직도 소화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틀이 맞아 딸기 향이 올라왔다. 주말이라고 좋아했는데 집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려고 했던 계획이 특훈으로 물거품이 될 줄이야. 코앞으로 다가온 국대 선발전 때문에 주말 특훈은 필수였다. 천재가 아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남들보다 빨리 훈련장에 나와서 먼저 몸을 풀고 한 번이라도 더 뛰는 것이지만 주말 아침잠을 떨치기란 너무나 아쉬웠다. 게다가 3미터가 주종목인 나에게 10미터도 뛰라는 감독님의 지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미치겠네. 혼잣말이었는데 기재 코치가 고개를 획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자식이 미치긴 뭘 미쳐 운 좋은 줄 알아. 기숙사 보수공사만 아니면 24시간 내내 특훈이었어 너희. 기재 코치는 다이빙 코치가 아니었다면 보청기 연구원이 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귀가 얼마나 밝은지 별의 별 소리를 다 들었다. 박무원 뛰어내리기도 전에 미치지 마 10미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잘하겠습니다. 감독님 영향으로 훈련장 안에서 모든 대답은 잘하겠다로 통일되었다. 때때로 내가 대답을 해놓고도 뭘 잘하겠다는 거지 하고 반문할 때도 있었다. 물론 그 반문을 입 밖으로 내놓은 적은 없었다. 다이빙을 위해 10미터 플랫홈으로 올라가는 길은 내게 늘 버거웠다. 나는 권재훈이나 나은강과 달리 어쩌다 보니 갈팡질팡 하다 보니 플랫홈에 엉거주쯤 서있게 된 사람이라고 봐도 무관했다. 잘해서 스프링보드와 플랫홈을 넘나들며 다이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단한 다이빙대가 든든하게 몸을 지지해준다고 하지만 10미터 플랫홈에서 뛰어내리려면 높이에 대한 공포와 싸워야만 했고 흔들리는 다이빙대를 이용하는 3미터 스프링보드에서는 흐트러지는 균형감을 붙들어야만 했다. 쉽지 않은 스포츠였고 선수층은 인기 스포츠만큼 두텁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이빙 선수인 나와 친구들은 일당백을 해내야만 했다. 3미터 위에 서는 것과 10미터 위에 서는 것은 체감이 확실히 달랐다. 차마고도와 에베레스트의 차이라고 설명하면 되려나 해발 4천미터가 넘는 험준한 길과 눈덮인 5천미터 이상의 설산 아찔한 협곡을 넘어가면 차와 마을 이외에 다양한 물품 교류가 이루어지는 차마고도는 고행 끝에 맛볼 수 있는 선명한 보상이 존재했다. 그러나 8천미터가 넘어가는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개고생일까 세계의 어머니라느니 하늘의 바다라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별칭을 가진 산을 정복했다고 한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뜻 다가오지 않았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수록 호흡이 느려졌다. 반면에 심박수는 점점 가파르게 빨라졌다. 10미터 목적지에 도달했다. 설 때마다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플랫폼 끝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발끝에 힘을 줘야지. 수백 번 속으로 외치지만 나는 안다. 플랫폼 끝자락으로 갈수록 발끝에 힘이 풀릴 것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스프링 보드에 올라서는 순간에 발걸음이 더 단단해졌다. 나만의 루틴을 반복적으로 중얼거렸다.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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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열 손가락을 힘주어 쫙 편 다음 플랫폼 끝까지 일정한 박자로 걸어갔다. 드디어 끝이었다. 국에 들어 방문 습관이었다. 마지막 순간 뛰기 직전에 다이빙 풀을 내려다보는 것은 적어도 내가 떨어질 곳을 확인하고 싶었다. 10미터 위의 세상은 넓었고 내가 떨어질 세상은 한없이 좁아 보였다. 고개 들라구 기재 코치의 악다구니가 귓가에 꽂히는 것과 동시에 몸을 날렸다. 공기가 차가운지 허공을 가리는 기분이었던지 느끼기도 전에 나는 빠르게 하강했다. 무조건 빠르게 움직여 그게 최선이야.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아서 허둥대던 나에게 나한강이 비법이라며 알려준 것이었다. 다이빙하는 애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비법이었다. 머리로 동작을 계산하지 않아도 근육이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입수 동작만 빼고서 수면과 맞닥뜨리는데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손끝으로 바로 알았다. 젠장 폭망이다. 손끝에 물이 닿자마자 불이 붙는 느낌이 팔꿈치까지 파고들었다. 전신으로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팔꿈치로 치고 들어온 통증은 어깨까지 경직되게 만들었다. 물귀신이 아니라 불귀신이 나를 물속으로 끌어안고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차가운 수온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몸이 찌릿하게 뜨거웠다. 푸른 무리로 몸이 붕 떠올랐다. 불 가장자리에서 기재 코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어머 미쳤나봐 너 그 꼴이 다 뭐야? 어쩌면 나는 엄마의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엄마는 나에게 시선을 잠시 주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약상자를 꺼내들고 나왔다.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전신에 피멍이 들기 시작했다.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냉수를 들이켰다. 엄마가 식탁 앞에 앉더니 간단 명료하게 말했다. 손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손내라는 말을 엄청 무서워했다. 받아쓰기 점수가 별로면 엄마는 다짜고짜 손을 내라고 했다. 그러면 작은 자나 파리채로 손바닥을 때렸다. 정신 차리라면서 말이다. 이제 집에는 작은 자도 파리채도 없다. 자는 쓸 일이 없어서 사라졌을 테고 전기모기채가 있으니 파리채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행방불명된 지 오래였다. 손을 쓱 내밀었다. 병원 안 가도 되겠어? 네. 멍이 피어오른 손목과 팔을 보더니 엄마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 한숨의 의미는 무엇일까? 실망일까? 걱정일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내가 다이빙 기술을 연마하면 할수록 엄마는 테이핑 기술을 습득했다. 웬만한 부상에 엄마는 테이프만 들으면 된다고 맹신하는 사람처럼 굴었다. 엄마가 손목에 테이핑을 하기 시작했다. 시퍼런 멍자국이 테이프에 가려졌다. 뭔가 부끄러운 흔적을 숨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이빙 훈련을 하다가 처음 멍자국으로 몸이 엉망이 되었을 때 엄마는 비명을 지르고 울었다. 아무 말도 못 하고서 훌쩍거렸다. 엄마가 어린애처럼 훌쩍거릴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그 후 내 멍자국에 익숙해질 무렵부터는 미쳤나봐 꼬리 그게 뭐야 라고 악을 썼다. 좀 더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멋대로 내 멋대로 한 해석이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과 호통과 응원이 오묘한 방법으로 뒤섞인 반응이라고 정의 내렸다. 지금은 모르겠다. 엄마는 말없이 멍자국을 테이프 안으로 꾸역꾸역 밀어넣기에 바빴다. 다이빙 선수생활 5년차에 이런 멍은 훈장이 아니라 망신살의 증거인게 분명했다. 그만해요. 답답해. 그러기에 누가 이렇게 부상당해서 집에 오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뛰었어야지. 엄마는 하루에도 수없이 솟구쳤다가 곤두박질 치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완벽히 이해는 하고 있으려나. 나는 냉수를 한 사발 더 마시고 엄마를 뿌리쳤다. 어디가? 웨이투 훈련하러 밥은?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을 나섰다. 아무것도 대답해 줄 수 없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메들리로 쏟아낼 것 같았으니까. 웨이트 훈련은 뻥이었다. 이 몸을 하고 뒷산에 갔다가는 시선만 끓게 분명했다. 전신에 꽃이 피었다. 피멍이 얼룩덜룩한 게 피부는 물론이고 심장에도 얼룩이 생겼을 것이다. 자존심의 문제였다.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는 내 부족함의 증거였으니까 나는 슬리퍼를 끌고 지구 끝까지 천천히 걸어갈 기세로 느리게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다이빙을 하기 전에 나는 늘 운동화 끈을 꼼꼼히 묶던 아이였다. 수영장에 다니면서 다이빙을 하면서 내 발은 끈이 단단히 묶인 운동화 대신 발가락이 훤히 보이는 슬리퍼와 함께 했다. 사방 팔방으로 바람이 불었다. 발에 힘을 꽉 주자 발가락 사이사이로 봄바람이 속살거렸다. 간지러운 느낌에 픽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고 말았다. 기적의 편의점에서는 오늘도 기적의 알바생이 손님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편의점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 세 블록이 넘게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향하면 후드를 푹 눌렀었다. 눈앞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단지 안에는 고목들이 즐비했다. 고층 아파트만 아니었다면 수목원으로 착각할 만큼 나무가 많은 곳이었다. 나은강 그만둔다고 했다는데? 권재훈이 해준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녀석도 아는 사실을 나는 왜 모르고 있었던 건데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나은강이 내게 건넸던 꽃무늬 수영복과 멍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 손목을 넉넉 팔아보았다. 나은강 집은 18층 이었다. 매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18층을 삼세 번 오르내린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익십을 하니 직접 얼굴을 보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고개 들어 동작은 빠르고 정확하게 기재 고치의 가르침이 일상에서도 통하는 순간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인터폰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이 열렸다. 나와 똑같은 삼선 슬리퍼를 신은 발이 눈에 들어왔다. 고개를 들었다. 나은강 이었다. 길을 걸어오는 동안 손목에 감아놓은 붕대를 풀어버렸다. 나는 노랗고 빨갛고 푸른 멍자국이 가득한 손을 나은강 앞에 내밀었다. 내 꼴을 본 나은강이 한숨처럼 내뱉었다. 꽃 피었네? 나은강은 웃지 않았다. 부상을 당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었던 나은강은 없었다. 차라리 웃지. 그래도 난 괜찮은데. 산책 갈래? 봄이야. 꽃 폈어. 그렇다고 그 꼴을 하고 나오냐? 나은강의 시선이 붉게 물든 내 손목에 머물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손목을 등 뒤로 숨겼다. 내 수영복에 핀 꽃 말고 진짜 꽃 봐야지. 그제야 나은강이 웃었다. 뭘 상상하든 오늘은 상관없었다. 간식의 기술 물장구를 물장구를 좋아할 때부터 알아봤다는데 아빠는 내게서 뭘 알아봤다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일이 시작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개구리가 되고 싶어. 이게 발단이었다. 다소 엉뚱한 꿈을 입 밖으로 내뱉은 순간부터 내 운명은 정해진 것이다. 부모님이 포유류라 양서류로 탈바꿈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자식인 내게 불가능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까? 양서류로 탈바꿈이 불가능하다면 양서류를 능가할 꿈나무로 키우고자 결심했던 것 같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부모님의 말씀대로 어린이 스포츠단에 입단했다. 커서 뭐가 될 거냐는 어른들의 물음에 나는 너무 솔직했다. 내 답변은 언제나 같았다. 개구리가 되고 싶어요. 수영 엄청 잘하잖아. 물에서 노는 동물이 그토록 많은데 돌고래나 범고래 같은 큰 물에서 노는 종도 있는데 왜 하필 나는 양서류를 택했던가. 다섯 살 수준에서 가장 만만하게 보였던 상대가 개구리였다. 같이 스포츠단에 입단한 친구들이 부력판에서 벗어나 풍차 돌리기를 하고 그 중에 뛰어난 친구들은 배영으로 넘어갈 동안 나는 자유형 발차기 동작에서 헤매며 인생의 고비를 넘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 나는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겨웠다. 수영장 물을 마실 만큼 마셨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나는 자유형 팔과 다리 동작을 합칠 수 있는 어린이가 되었다. 애당촌에게 대단한 운동신경을 기대하지 않았던 아빠는 말 그대로 건강하면 됐다 라는 말만 했다.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신세를 췄던 내가 스포츠단 셔틀버스를 놓치지 않고 제때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흡족했던 것이다. 나는 코피냐도 개구리가 될 거야. 내 능력을 넘어서는 연습을 했던 기억이 없었지만 나는 수영을 배우면서 코피를 쏟았다. 엄마는 기암했고 아빠는 굳은 표정으로 수영을 그만둘 것을 권유했다. 잔병 치레를 살고 살던 내게 개구리가 될 정도의 수영 강습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투지는 부모님의 걱정에 비할 바가 아니었나 보다. 육체적으로 미숙하게 태어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건 똥꼬집에 가까운 투지였다. 결국 개구리의 꿈에서 출발한 나의 투지는 스포지단 수영반에서 평영을 제일 잘하는 어린이를 탄생시켰다. 아빠는 욕조에 물받아놓고 날 데리고 목욕할 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다 알아봤다고 하는데 대체 그 어린 나에게서 무엇을 알아봤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건강하게 자라라는 목적 하나로 꾸준히 한 수영이 마음에 들었다. 각종 대회에 나가 입상도 하면서 물에서의 즐거운 유년을 보냈다. 그러나 고학년이 되면서 수영 성적이 나아지지 않았다. 열두 살 사춘기란 직격탄을 제대로 때려 맞은 나는 미처 충격에 대한 방어막을 장착하기도 전에 꿈에 대한 첫 좌절감에 흔들려야 했다. 어쩌면 수영 선수로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목표가 꺾였다. 즐거웠는데 이제는 물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걸까? 나는 물밖의 세상에서 꿈을 꾼다는 것이 두려웠다. 물밖으로 나간다는 건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과 동일 시대였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네 수영장에서 끊임없이 발버둥을 쳤다. 그러던 참에 수영장에서 기재코치를 만난 건 지금도 기적인지 행운인지 알송달송할 뿐이다. 그건 명백한 유혹이었다. 덩달아 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넋을 놓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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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